원천이 되는 대동 오물이 마르면 이 동네 막걸리도 끝인가? 막걸리에 들어가야 되는 물이 왜 내 호텔에서 넘치냐고! 내 호텔 예쁜 벽지들이 다 젖을 거야. 곰팡이도 필 거야. 썩을지도 몰라. 일단 객실장이 어느 객실에 들어갔는지 찾는 중이요. 쫓아낼 수는 없어도 설득을 잘해서 스스로 나가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찾으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심사가 뒤틀린 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옛날엔 그 기분 달래려고 인간도 제물로 바쳤어. 신이 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칠에 겁먹고 제물을 바친 거겠죠. 부지배인은 어찌 여길 다시 온 거요? 마고신 못 만났어. 찾았습니다. 8층 끝방에 계십니다. 일단 달랠 수 있게 술이랑 음식이랑 준비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 문을 열어준 구지배인을 들여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구천성을 왜? 사장인 내가 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설마 진짜 제물을 바치라는 건가? 어디 가는 겁니까? 사람들 잡으러. 네? 네 동네 사람들 때문에 심사가 뒤틀린 걸 거야. 몇 명 잡아다가 들여보내고 싹싹 빌라고 하면 돼.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라지. 넌 안 돼. 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고맙다고 했는데 나쁘게 하려고 부른 건 아닐 거예요. 만나볼게요. 만나볼게요. 물 한 개가 엄청나네요. 말려주길 바라고 호기 한 번 부려본 거면 한 번은 말려줄게. 구천성 들어가지 말고 돌아가. 당신이 말려주니까 내가 좀 폼이 나네요? 됐어. 쫄버 주제에 폼은 무슨. 그냥 도망가 기껏 놔줬더니 뭐하러 다시 왔어? 당신이 나한테 또 내줬잖아요. 하나, 둘, 셋, 3초. 못 이기는 척 와달라 한마디만 하면 지금 당장 갈 수도 있는데. 당신은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와주길 바랬어요. 이번에는 3초 동안. 그런데 어떻게 안 옵니까? 웃지 마, 화나니까. 화나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요. 경험상 신은 나를 예뻐하더라고요. 연약해서 그런가. 내가 이제는 거리라고 생각했다. eren은 고려해. 이번 주제를 levar. 넌 파라를 예뻐? 네. 이거 보다. 이렇게 고마워 Familia는 쉬지 않았어요. 이거 보다. 이거 보다. 이거 보다. 이거 보다. 안에서도 다 뭐였죠. 이렇게 비는 거를 보다. 이거 보다. 이거 보다. 이거 보다. 이거 보다. 이거 보다. 이거 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찬성! 구찬성! 대답해! 구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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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